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예 여러분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아 광고 중간에 갑자기 PD님이 돌리셔서 아니 아니 등전 긁고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 광고에 내가 나와 죄송합니다 이거 사고였구요 죄송합니다 예 원하지 않게 아까도 했던 그 우리 박연주 의원님의 조금 말을 정리해 보면은 아 결국 테슬라 죄송합니다 갑자기 등글 있다가 테슬라가 과연 대량생산에 지금 이미 나서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가지 이슈들 지금 배터리라던지 아니면 아키텍처의 이슈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연 이것들을 다 넘고 대량생산으로 갈 수 있을지 또 소프트웨어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자율주행으로 갈 수 있을지 한번 쳐다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언제야처럼 미국 주식의 위치다 장우석 부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사실 신수가 한 번 하십니다 오늘 좀 약간의 실수가 좀 있었더라고요 오면서 보니까 예예 뭐 그 정도일 수 있을 수 있죠 제가 이제 뭘 느꼈냐면 우리 슈카님 혼자 방송할 때보다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다고요 이 방송을 진행하기가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점이 더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거기 앉으면 단점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여기 앉으면 제가 얘기 안 하고 다 얘기해 주시니까 어떻게 보면 편한 면도 있는데 반대로 또 이제 잘못 겨들다가 혼날 때가 있어서 저희도 자체 방송이 있는데 예예 미국 주식의 위치다 있습니까? 저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예예 우리 슈카님은 180만 네 저는 12만 아유 그때부터 시작이죠 그런데 하여간 뭐 자체 방송 때 되게 편하거든요 예예 거의 만지면 좀 그렇죠 개인 방송이 조금 더 편하긴 합니다 제 반대로 되니까 좀 이따가 한번 그 유튜브의 성공 3요소를 네 혹시 아시죠? 유튜브의 성공 3요소 네 우리 슈카님이 워낙 성공한 분이기 때문에 그 방법 3가지를 그냥 그대로 오늘 오픈하겠습니다 유튜브의 성공 3요소 뭐 저라면은 정직, 성실, 사랑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닙니까? 그거 생각 못했는데 아유 저는 뭐 그런건줄 알고 있었는데 예예 그렇습니다 웃고 떠들때가 아니라서 일단 바로 예 알겠습니다 장이 빠져갖고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이따가 테슬라의 상승 3대 요소를 제가 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하나 빠지면 주가는 급락할 걸로 좀 보입니다 오늘 이미 급락 한번 했던데요 사실 그건 급락이라기보다는 네 그 한 4, 5일치 한 뭐 6일, 7일 정도 빠질걸 한 번에 빠진 거다 네 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테슬라 급락의 원형에 대해서 마이클 벌이 있지 않습니까 빅시쇼스에 나왔던 분 네 네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앞에 또 테슬라 말씀하셔가지고 거의 특집이 됐습니다 오늘 아 오늘 테슬라 뭐 화제 기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혹시 리비안 아시죠? 아 요즘 말 많은 거 들었습니다 네 리비안 뭐 가치가 너무 부당한 거 아니냐 상장한다고 네 아마존의 지분이 약간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업인데 리비안이 오늘 상장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나올 건데 여러분들 분석하기 쉽지 않지 않지 않습니까? 리비안 전기 트럭 업체입니다 아 이건 조그만 게 아니고 큰 트럭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불안 불안한데요 왜요? 언덕에서 밀고 또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하하하 지금 이제 그 이 상장도 아는 기업에 지금 비싸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관심이 있어서 자막을 좀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하고 전 상관없는 아니 그럼요 좋은 기업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근데 일단은 이 전기 트럭 업체 리비안이 상장 예정인데 현재 가치가 77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비싸더라고요 80조원 정도 좀 비싸네 좀 비싸게 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일단 심볼은 RIVN이라고 해서 나왔고요 주가는 78달러 부근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이겁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죠 여기죠 사실 좀 비싼 편이죠 비싼 편인데 왜 그러냐면 GM의 시총이 850억 달러입니다 포드가 800억 달러인데 이게 뭐 거의 비슷하네요 너무 비싸게 지금 책장이 되어있다 해서 많은 분들이 오늘 아침에 새벽에 방송한 내용이 있어요 이분인데 전내원 부장이라고 정말 잘 만들어왔습니다 리비안하고 무시디를 해서 최근 핫한 기업인데 이걸 보신 분들은 가서 보시면 좋다 역시 전시들이 훌륭한 일 많이 하네요 그렇지 아 그렇군요 전숙한 일 아닙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료가 잘 만들어진 건 처음 봤습니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 하려고 했습니다 이말이 다 들어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쪼갠 것은 미국 주식이 미치다 영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페이지에 유튜브 채널 가서 보시면 되고요 이왕 가신 김에 좋아요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깨알같은 광고 좋습니다 이게 26분 동안 진행한 거라서 제가 아침에 모든 시간으로 할애했습니다 제 것도 줄이고 해서 한 거니까 딱 보시면 특히 루시드에 대한 분석이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꼭 보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살짝 힌트만 주시죠 결론이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루시드와 리비안 좋죠 둘 다 약간 루시드는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약간 리비안 약간 좀 너무 과대하게 평가받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 아 그런 느낌 느낌 정도는 그 느낌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면 제가 한 거 잠깐 홍보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드디어 매주 배당금이 들어오는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만든 포트폴리오인데 전세계 하나밖에 없는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지인들이 이걸 보고 구성하시고 계시거든요 52주 동안 매주 배당금이 들어오는 포트폴리오 제가 강의합니다 아 부장님이 강의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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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스튜디오에 처음으로 그 온라인 강의가 여기서 진행이 됩니다 제가 하는데요 27일 날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합니다 이거 김 프로님이 너무나 좋아하는 매주 월급처럼 받는 배당 포트폴리오 2022 52주 동안에 매주 들어온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보시면 좋은데 첫 번째 시간에 이남우 교수가 사실 내년을 움직일 월가의 트렌드를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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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 투자를 위한 기본 핵심 특강을 또 하고요 마지막 제가 아주 중요한 포트폴리오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온라인으로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오프라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앞에 유리창 사람이 그득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날 제가 경찰과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청원경찰이요? 너무 인사한 일회가 되면 당연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제가 부장님 이렇게 방송할 때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네이버 예약이 필요한데 다음에 보시면 어쨌거나 이 주소가 있는데 이거 다 하시면 어려우니까 미국 측에 미치다 가시면 영상 밑에 상세 보기에 예약하는 페이지가 총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가셔서 특히 이거 하지 마시고 그냥 아까 전부장의 루시드 리비아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다시 한 번 알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일단은 시장에 대한 흐름을 제가 간략하게 짚어드릴 건데 지금까지 모습은요 아시겠지만 실적이 너무 좋았다 일단 3분기 어닝 전에는 약 23%의 성장이었는데 지금은 40%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 이게 시장의 동력이었다고 보시죠 시장 전체죠 예예 그다음에 바이든 인프라 정책 어쨌든 돈을 쓰겠다는 거죠 네 세 번째가 화이자 먹는 코로나 지루제가 또 개발된 거 이게 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최근에 호재였습니다 호재였는데 어제 말이죠 어제 이 네 가지 기사가 약간의 좀 발명을 잡았다 라고 볼 수 있는 건 첫 번째 테슬라의 10% 지붕 매각에 대한 여론조사 솔직히 이미 여론조사지만 트윗한 거죠 트윗 네 그래서 어쨌거나 58%의 찬성포를 얻어갖고 팔 수 있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네요 이미 회사 관계자분들이 주식으로 꽤 팔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먹고 따고 배짱 아니냐 먹튀 아니냐 이런 약간의 문제가 나와주면서 주가 빠진 거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하나가 바이든의 새로운 연준의장 면접 봤다는 소리가 전해지고 있는데 라엘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이분을 물론 이제 이분을 차기 연준의장에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약간 그런 뉘앙스로 면접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걱정하시는 분 파월 연준의장은 집에 갈 것이냐 아니면 계속 연임할 것이냐 이런 작가들의 논의가 커지고 있는데 상당히 시장에 불안감을 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바꾸면 좀 문제가 커지지 않습니까 지금 또 하필 또 테이퍼링 와중인데 그렇죠 가장 중요한 민감한 시기에 바꾸는 것일 수도 있네요 걱정스러운데 이 라엘 이분도 상당히 좀 청례맞은 분이기 때문에 누가 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들이 시장이 약간 부담스러웠다 네 혹시 주카님은 바뀐다고 보십니까 안 바뀐다고 보십니까 저는 안 바뀔 것 같은데요 저도 안 바뀐다고 보지만 어쨌거나 시장에 대한 불안을 커진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시장은 좀 뭐랄까 그렇게 막 혁신적이기보다는 안정을 좀 중요시하는 그런 특성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계속 얘기했던 그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큰 수혜주 펠로톤이 4일 연속 빠지고 있는데 4일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엄청나죠 지금 이제 다른 여타 그 펠로톤과 그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준비도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져가지고 지금 팬데믹 때 수혜받았던 기업들이 이제 끝난 것인가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페이팔이 그동안 성장을 꾸준히 했던 것 이것도 똑같이 팬데믹 때 많이 올라온 종목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전망이 하향되면서 주가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월간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는 끝났다 팬데믹 수혜주가 라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때문에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검은색이 이제 좋은 기사가 나온 건데요 엔비디아하고 라이더 회사인 루미나 테크놀로지가 같이 협력을 해갖고 2024년에 자열주행 시스템 구축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와주면서 루미나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루미나 국내에 많은 분들이 투자가 계시거든요 제가 예전에 모 프로 찍을 때 국내 라이더 회사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국내요 국내 라이더 회사에서 스타트업들 찾아가면서 한국에 상장한 기업입니까 상장 못했습니다 상장하려고 노력하는 조그마한 스타트업들 찾아갔었는데 그때 나왔던 회사 이름이 저기였거든요 루미나 네 상당히 좀 의미있는 기업인데요 네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또 근데 엔비디아하고 합력을 하면서 하여간 이게 이제 믿음이 없었습니다 메타가 커지니까 엔비디아가 커졌고 엔비디아가 커지는데 그 겉다리 기업으로 라이더 회사 루미나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이렇게 불똥이 튀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서 여기까지 주가 상승이 오염되고 오염되고 이전되고 있는 보시면 되고요 넷브리스가 어린아이를 위한 짧은 영상 그러니까 틱톡 같은 건데 쇼트폼이라 그러죠 요즘에 키즈클립스 해서 아이들이 웃고 떠들만한 그걸 보여준다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게 많았어요 넷프리스 가면 아이들이 볼 만한 게 없다 너무 성인 유지에 우리 스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그런 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 폭력물들 에이 저는 아닙니다 저는 코미디물이에요 아 코미디물 그렇습니까? 유머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아이들과 동떨어지니까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디즈니를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보람튜브를 연구해 둔 거 아닐까요? 저 정도면 클립을 하면 유튜브 키즈 채널들을 부러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이 구독자 증가를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좋은데 영상 이 키즈클립을 만들어 갖고 지금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좀 못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같이 한번 나중에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제의 주류 기사였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특별히 악재라고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별로 안 보이죠 어쨌거나 뭐 코로나 수혜주가 빠진 것은 다 아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연준 의장은 안 바꿀 걸로 보이니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테슬라가 문제가 된 테슬라면 오늘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놀라운 기록을 세웠는데요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이 정확하게 지금 17.5%까지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이 각도를 한번 보시죠 각도 팬데믹 이후에 각도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면서 지금의 어떤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질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굉장히 좋은 거래가 있는 건 맞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17% 넘어가면 상당히 좋은 거 아닙니까 영업이익률이 땅집고에 험치는 거죠 한국의 영업이익률 혹시 아십니까 10% 초반대일걸요 아마 10% 초반이죠 아마 턱턱거리도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차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이런 것들이 좋아져야 주가 올라가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골드망사스가 다시 한번 오피 주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지금 4700이죠 근데 올해부터 올해부터 내년까지 4900까지 보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비패스가 공식이유입니다. 공식이유 큰 매체 가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본인 이미지를 해서 아니 아니. 사실인데 진짜 제가 계속 본 결과 한 2, 3년 치를 같이 봤거든요. 딱 3가지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3가지 그런데 이건 모든 유튜버를 꿈꾸는 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비주얼인가요? 정보에 대한 가치 정보가 되게 가치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물론 경제에 국한되어 있지만 경제를 재미있게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역사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포함된 건데 거짓말은 없잖아요 거기에. 뻥이나 과장 모르는 건 있어도 거짓말은 없죠. 그렇죠. 살짝 물론 깊이가 다소 좀 부사장님! 알고 있습니다. 이 방면은 넓은 쭉 지나가야지. 깊이가 좀 없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머 유머. 재미가 없으면 안 봅니다. 재미있죠. 재미가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코미디 채널이라니까요. 그래서 심지어 여기 PD님은 샤워할 때마다 슈카님을 틀어놓는다는 거예요. 개콘 대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있으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금방 훅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직 개그맨들하고 만났는데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그게 진행하시면서 개그가 사라져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실망하시는데 여기서 개그 치면 혼납니다. 안 되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 이게 없어가지고 다 폭망하는 거거든요. 사랑? 아닙니다. 지구력. 지구력이요? 그 지구력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지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뭐냐면 보통 분들이 나 할게. 오늘 할 거야. 유튜브. 장비 사고요. 그다음에 홍보 막 합니다. 언제부터 뭐 하겠다. 그다음에 매주 뭐 하겠다. 안 합니다. 다 팔고. 아쉽지 않죠. 알죠. 아시죠? 이 생활을 5년째 하고 있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슈카 님이 가장 존경하는 부분이 어김없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영상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구나. 치킨집 사장님이 치킨 어김없이 파는 것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데 치킨 파는 것은 굉장히 루틴하니까 계속 반복적인 일이잖아요. 이거는 크리에이티브한 일입니다. 지어짜듯이. 지어짜듯이. 제 머리가 몇 빠졌겠습니까? 원래 없으신 건. 그래서 제가 그 세 번째 내용을 보면서 슈카 님이 진짜 성공한 이유가 있구나라고 판단하거든요.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제가 보기에 제2의 슈카 제3의 슈카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런데 못 지키죠. 어려운 거고요. 제가 가장 어려운 게 지부력인데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한다고 하고 3년을 지속한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렇죠. 몸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약간 충나는 일입니다. 알죠. 알고 또 준비하는 과정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준비하는 과정. 그 과정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뼈를 깎는 고통을. 저는 아무도 모를 것 같아서 항상 떠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보면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 이건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슈카 님을 존경한다. 나는 슈카 님처럼 유명한 유튜버가 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세 가지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이건 제가 3년 뒤 180만 유튜버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리에서 들었군요. 지금은 절대 아니지만 3년 뒤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거고요. 테슬라 같이 좀 보겠습니다. 테슬라를 보겠습니다. 저는 정직 성실 사랑일 줄 알았는데. 지난 한 달 동안에 4,400억 달러의 시가총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가가 급등했죠. 급등했는데. 엄청 올랐습니다. 이거 역시 이 증가한 이 부분만 포드, GM, 도요타의 시총을 합한 수치보다 큽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세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 일론 머스크의 찐팬을 기반으로 한 섹시한 주식이다. 밈 주식에 가까운. 새로운 어떤 밈의 장르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 밈은 기업이 아니고 인물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하면 환호를 하고. 이분이 사실은 6천만 명의 팔로우. 6천만 몇백만인데 팔로우 있지 않습니까? 거의 세계 최고의 스타죠. 최고의 스타고. 이 일론 머스크는 광고 안 합니다. 테슬라는. 이분 자체가 광고판입니다. 다니면서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찐팬의 어떤 습성을 버려버리면 주가는 급락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입을 털어줘야 돼요. 탁 털어주고. 가끔씩 트윗 지리라고 하죠. 좀 안 좋은 표현으로. 그게 좋든 나쁘든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하는 관심이 몰리고 집중하고 이분이 진짜 이런 분이니까 이런 말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뭐 괴짜 이런 건 다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분은 더 좋아하는 분이 더 많이 생깁니다. 저분은 트위터 자기 이름도 무슨 이상한 코인명으로 막 바꾸고. 그렇죠. 코인만 가격 올리면 좋다고 하고 할 때는 일반인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저 같은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죠. 굉장히 고루하고 꼰대 기질이 이런 분들 되게 싫어하지만 좀 뭐랄까 지금 최근에 젊은 분들 이런 분들 되게 좋아하고 특히 축하님 같은 이런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좋아하시죠. 제 컨텐츠의 한 20% 정도는 책임져주시는 분이니까. 첫 번째 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먼 미래에 대한 베팅이 있습니다. 베팅. 이게 뭐냐면 지금 연간 90만 대 꼴랑 만드는 기업 아닙니까. 이거를 지금 지가총에 나눠보면 대당 130만 달러의 차량 가격을 우리가 주는 겁니다. 가격은 말도 안 되는 거죠. 15억 원을 주는 겁니다. 차 한 대.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왜 올라가냐. 당장 지금 내년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올해 얼마나 팔까. 관심이 없어요. 어쨌거나 지금은 먼 미래에 대한 베팅하는 거죠. 그게 뭐 보험이 됐든 자율주행이 됐든 그것만 눈에 보는 겁니다. 그럼 보고 쭉 가는 거죠. 먼 미래. 언제든지 모르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먼 미래를 보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친환경에 대한 열망. 탄소 중립. 그런 거죠. 사실 최근에 아시겠지만 지금 요소수가 대략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테슬라 미 정부가 탄소 배출량 감소에 있어서는 같은 편에 있다. 그래서 약간 정부의 동원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이 보여준다. 다시 한 번 얘기하면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해. 첫 번째. 두 번째. 먼 미래. 당장에 아니고. 코앞에 아니고 먼 미래에 대한 베팅하시는 분들. 세 번째. 친환경.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오염을 막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주식을 보유하시면 장기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절대 팔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고. 제가 보기에 단타를 치지 않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없다면 극락하죠. 가져가기 쉽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숙하님. 무슨 당연히 다 동의합니다. 혹시 추가할 내용 있습니까. 아니요. 저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문제는 저 믿음을 가지기가. 믿음은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주가 극락하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거 여기에 동의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동의 안 하신 분이 계시면. 이유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를 적어주실 때는. 등모 두통 떼어주시고. 그러니까. 이유를 적어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솔직히 장투가 안 돼요. 주가 움직이는 거. 너무나 휘둘리고. 겁나고. 빠짐. 팔고 싶고. 이런 거거든요. 제가 이 정도 기억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투를 하기 위한 마음가짐으로. 이 정도를 가져가라. 그렇죠. 그런데. 우리 슈카님도 아시겠지만. 주식은. 일단 미국 주식은. 장투를 해야 됩니다. 장투에서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제 빠진 걸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어제 빠진 거 사실. 솔직한 얘기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기 빠질 건 한 번에 빠진 거거든요. 그렇게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럴 적는 순간에. 갑자기. 뱅커 오메리카가. 저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보고서가 방문 전에 나왔습니다. 뱅커 오메리카가 지금. 3프로 TV 글로벌 라이브로 보고 있는 겁니까? 제가 5분 전에 도착했거든요. 10분 전에. 그런데 그때 딱 나온 기사입니다. 제가 번역 못하고 바로 원본을 갖추려고. 그분들이 한국어도 되게 빨리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뱅커 오메리카의 테슬라에 대한 의견을 적은 건데요.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핵심만 보시면 좋습니다. 기존의 테슬라에 대해서. 존 버필이라는 분이. 기존의 1000달러에 1200달러까지.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아까 얘기했죠. 테슬라와 그 친구들. 루시드까지. 루시드.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당연히 이유는요. 전기차에 대한 열망. 미래에 대한 성장성.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한 건데. 그렇긴 좋더라고요. 쭉 보시면. 내려오시면. 지금 딱 보시면. 루시드는요. 기존에 30달러에서 60달러까지. 두 배로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약간 반칙한 거죠. 그다음에 같이 곁다리로. 피스커라는 기업이 있는데. 피스커 역시. 18달러에서 24달러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역시 둘 다. 셋 다. 종목들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어찌되나 테슬라가.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를 내리는 모습 거의 없었거든요. 계속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저뿐만 아니고. 수많은 아이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주가 많이 안 빠질 거다. 견딜 것이고. 그다음. 다음 레벨업은. 뭔가 다음 종계 나오면 올라갈 건데. 제가 보기에는. 저거 천 달 안에 깨지 않는 걸로 보이니까. 편안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테슬라를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3중에서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식만 하면. 너무 재미없어서.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정직 성실 사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제. 사실 빠진 게. 이게 일조했다고 보시면 좋은데요. 마이클 버리가 이분이 얘기한 게 이겁니다. 제가 영문을 빠르게 번역한 건데요. 일론 머스크 개인의 부채를 갖고 해서 판 게 아니냐. 나름 의혹이 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하나. 예전에 나온 기사가 있는데요. 8,800만 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쫄려서 주식을 팔았다는 거예요. 돈을 내야 되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분이 굉장히 뒷싸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과거에 네덜란드의 툴리퍼블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하면서 너무나 부풀려져 있고. 과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염려스럽다. 어제 제일 많이 본 기사가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 마이클 베리라는 분의 기사를 가끔 봤었는데. 자주는 아니고. 주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다 저렇게 쇼스로 보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람 자체가 쇼스에 좋아하시는. 쇼또리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군요. 그래서 이제 자기 닉네임도 빅쇼트 아닙니까? 더 빅쇼시기 때문에. 하여튼 테슬라를 조금 버블로 본다. 그래서 약간 버리버리한 글을 올렸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서 일반 투자자분들. 특히 최근에 1000달러 이상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무섭죠. 진짜인가? 얘가 개인 비서 갚을 한 건가? 지금 꼭지 잡은 건가? 그렇죠. 꼭지 잡은 건가? 비벼 내가 역사에서 꼭지를 잡았네? 어려운 걸 내가 해냈구나. 수다진 비판. 이런 것들 감소하다 보니까 어려워진 모습이 보이는 거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베스 잠깐 보고 넘어갑니다. 코인베스가 실적이 나왔는데요. 매출이 못 나왔습니다. 전망이 15.7억 달러인데 13.1억 달러로 나오면서 못 나왔죠.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래 이용자가 2분기에 880만 명에서 740만 명을 극하게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CEO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CEO가 나오고 하는 말이 보셨죠? 우리 실적. 우리는 아직까지 이렇게 실적이 약간의 좀 뭐랄까요? 번뇨성이 크다라는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 잡지 못했다. 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어쨌거나 지금 코인베이스의 그 지향점이 뭐냐면 장기 투자를 이분이 원하시더라고요. CEO께서. 그런데 코인 갖고 장기 투자가 글쎄요. 될까요? 저기 새로운 코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될 텐데. 그래서 어쨌거나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 비트코인 막 사다 파다 타지 마라. 장기적으로 가져가라.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이거 인플레이션 해지로 가져가야지. 왜 이렇게 자꾸 사고파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수수료를. 그렇죠. 수수료 베이스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불구하고 상당히 그런 얘기했고요. 비트코인이 전체 거래중에서 19% 차지한다. 이더리움이 22%다. 나머지가 기타라고 얘기했는데 어쨌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절반 될 거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서 최근에 비트코인 상승세에 힘이 와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약 11%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펠런티요. 제가 펠런티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RBC가 갑자기 또 매출 성장에 대한 둔화를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확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존 25%에서 19달러까지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보다 약 21% 아래쪽으로 잡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상당히 의미 있는 리포트인데 솔직한 얘기로 매출 전망을 낮춘 거는 이유가 자세히 나와줘야 되는데 이 보고서에는 그렇게 세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될 거다라고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는 1%였고 지금 약 3%까지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거나 이런 기사가 나왔고 오늘은 하루 정도는 약세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불렀었는데 코로나 또 마무리가 되니까 또 반대로 좀 피해를 보고 있네요. 아까 보여드린 큰 그림 코로나 수혜주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지금 거의 주가 많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의 어떤 그런 모습도 얼추 맞물려 있는 게 아닌가 펠런티어까지 그 사건이 좀 걱정스러운데 제가 딱 대충 봤더니 대한민국에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수혜주를 많이 보유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좋았으니까 그래서 그게 좋았으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약간의 당황스러운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주가 주식을 금방 팔고 넘어오기보다는 조금 더 거기에다가 코로나 피해죡 그러니까 이오포인 관련이죠 그걸 좀 더해갖고 포트폴리오 다변화시키는 게 어떨까 그 말씀을 드려보면서 잠깐 손물에 대한 흐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선물으로는요 S&P500이 0.19% 그다음에 다오가 0.1% 나스닥이 0.38%가 빠지면서 어제 제가 이 시간에 보여드린 음지가 거의 비슷합니다. 흡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면서 하락포를 키운 건데 오늘 어떨지 모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발표가 된 게 있는데 지금 이건데요 신규 실업수당 추척건수가 26만 건이 나와주면서 가장 낮은 수치가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고위 지표를 좋아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또 바로 실시간 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올라왔던 엔비디아가 오늘은 좀 하락이 큰 모습입니다. 올라오면 빠진 건 너무 당연한 거죠. 4.08%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올라오고 올라올 때 제가 팍 올라올 때 급등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올라오다가 뭐 곧 또 조정도 받습니다 할 때는 그때 웃으면서 아 그렇죠 하고 우는데 막상 빠질 때 보면 아 빠져본 사람들은 알죠. 표정이 사라집니다. 참기 힘듭니다. 참기 힘들죠. 어렵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게 다 지금 붉은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거 아닙니다만 다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서 최근에 대부분 정보들이 많이 올라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한데 그렇지만 이제 장중에 또 플러스 반전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좋은데요. 오늘은 리비안이 다시 한번 상장을 하면서 보통 상장하는 날 새로운 피가 수열되는 거기 때문에 장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모더나가 또 하락폭이 좀 깊어지는 그런 모습 오늘도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약간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얘기하자면 AMD하고 엔비디아는 많이 올라온 것 때문에 빠지는 거다. 그다음에 테슬라가도 오늘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1.32%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조정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요. 지속이 되거든요. 원래는 한 2, 3일 정도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한 방이 있다고 그러면 리비안에 대한 한번 가시면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략한 기상 보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실시간 종을 안 치고 해도 별 상관없습니까? 축하님은? 매매하시는 건 상관없으시죠? 매매요? 매매 안 하십니까? 미국 주진이? 하죠. 하지만 매매라기보다 그냥 보는 거죠. 그렇죠. 보는 거죠. 언제 더 살까 보는 건데 그다음에 또 몇 가지 종목을 볼 건데요. 아까 코인베스 말씀드렸고 포시마크는 한국의 당근입니다. 당근 당근 하십니까? 당근 마켓 말씀하시는 거죠? 당근 마켓 정말 지겹습니다. 매일 이 소리를 듣기 때문에 누가 합니까? 우리 가까운 지인이 계속 당근 당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끄라고 하면 본인이 또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일단 카톡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실적이 안 좋아하고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31%가 빠집니다. 이것도 똑같이 코로나 때 많이 이용한 약간의 뭐죠? 물건을 판다든지 이용했던 사이트였는데 약간 지금 뭐 글쎄요. 조금 더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가요? 주가가 빠지는 실적이 안 좋아져서 빠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어대시 한국으로 치면 배달의 민족이죠. 배민이죠. 실적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적자포에 커지는 그런 모습을 했는데 이게 그 핀란드 회사인가 이게 이제 세계적인 딜리버리 플랫폼 월트라는 기업을 인수한답니다. 그 한방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려 인수 금액은 81억 달러 정도 10조 원 정도? 거의 10조 원 10조 원 10조 원 정도 배팅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웬만한 기업이 이런 거 투자하면 돈이 주가가 빠지거든요. 그런데 도어대시는 어차피 지금은 돈을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점유를 넓히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일단 올라간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웬디스는 이건 뭐 실적이 좀 좋아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쉽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이런 햄버거 가게들은 별로 영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키오스카에서 한다든지 보통 딜리버리를 이용해서 하지 않습니까? 해서 실적이 잘 나왔던 거 보시면 되고요. 펠런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지금 RBC에서 다음 그리도 하면서 주까지 빠지고 있는 모습 보인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알파벳 알파벳이 2017년부터 이어졌던 EU하고의 지루한 반독점 싸움 끝났습니까? 끝났으면 이번에 판결이 나왔는데 28억 달러를 물어내라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또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지루하게 항소까지 이어졌고 결국 대부분까지 가겠죠. 어차피 약 3조 원 정도를 물어내라는 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구글은 주가가 조금 빠진다. 이 정도 돈도 아니다. 저 정도로 무마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여기는 이 돈을 안 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 져서 내 이미지 깎아먹고 싫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소송이 아니면 괜히 걱정하시잖아요. 오늘 당장 낼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게 아니고 내가 졌다는 거에 대한 약간의 창피스러움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사는 거라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입니다. 장훈석 부사장님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공영상 프로티비 글로벌 라이브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미래의색 증권의 송승훈 선임 매니저님과 중국 시장 광군절 광군제 요즘 중국 시장의 광군제 광군제가 좀 안 좋을 걸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오프닝은 좋은 것 같다. 이런 내용 전해주셨고요. 2부에서는 미래의색 증권의 박연주 선임 연구위원님과 테슬라 과연 대량 생산으로 가는 길이 내년에 열릴 것인가 올해 조금 보여줬는데 그때 아까 2부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배터리 문제라든지 아키텍처 문제로 해결이 되면서 정말로 대량 생산 특히 LFP 배터리가 대량 생산의 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좀 흔들리고 있지만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3부에 마지막에는 미국 주식의 미사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이 유튜브 성공 비결 정직 성실 사랑 얘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 강의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해당 일정 챙겨서 보시면은 52주간 매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포트폴리오를 소개시켜준다니까 저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라이브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였고요. 오늘 요즘 시장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또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내일도 저희 글로벌 라이브 함께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랄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업으로 가면 내가 배질리지 않습니다. 3프로티비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티비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티비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시청해주 ε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